Q. 아기름의 비행기로 died Q. 아기름의 비행기로 이동을 받은 거야 Q. 아기름의 비행기로 잘하는 거야 누구냐, 이 양반은. Q. 아기름의 비행기로는 유튜브에서 내가 이런 동영상을 올리니까 이 음악이 카티라잇이었다고 이 음악이 백그라운드에서 소리난다고 내 비디오를 shut down 해버렸어. 썩을 것들 유튜브. 썩을 것들. 아니 백그라운드 음악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동영상은 왜 찍으라고 그러는 거야?